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7년 전부터 저를 아내라고 부르는 자랑스러운 남편과 그리고 3년 전부터 엄마라고 부르는 장난꾸러기 딸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산업 디자이너 이묘지입니다. 저는 오늘 Family, Work and Me, Balance 제목으로 저의 커리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디자이너를 설명하자면 어떻게 제품을 Present, 보여주고, Protect, 보호하고, Afterlife, 그 후 어떻게 사용될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바랐을 때 첫 회사의 상품 이미지입니다. 요즘 언박싱 비디오를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그만큼 경험과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저는 엔비디아의 패키지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와 AI 테크놀이지를 기본 바탕으로 자동차 의학, 로봇, 게임, 그래픽 등을 많은 기술들을 서포트하는 회사입니다. 패키지는 패키지 디자인은 Ampere Architecture부터 시작하여 Oren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Ada Foundation Edition 패키지까지 참여했습니다. 저는 패키지 디자이너로서 짧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지는 출산 휴가 중 바랐던 매니저로부터 전화 한 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Shield라는 Consumer Electronics 소비자 전자제품들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의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많았지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화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실리콘밸리의 회사에 흔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 엔비디아 스팟이라는 2017년 CES 저희 CEO 젠슨 황께서 직접 키노트로 발표한 제품인데도 결국 출시를 못하고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마음이 자주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저의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매니저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출시된 프로젝트보다 취소된 프로젝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가 그러시더군요. 그건 너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언젠간 복도 기회도 올 거야. 이 대화에 힘입어 저는 회사에 계속 쭉 오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에서 자란 1.5세로 99년도에 미국 미시간주로 가족과 함께 이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초중고 그리고 디자인 대학교까지 다니며 대학 시절 G2 그리고 인텔에서 인턴을 그리고 졸업 후에 짧은 프리랜서 일을 한 후에 2013년 크리스마스에 실리콘밸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자제품에 관심을 많았는데요. 인텔에서 인턴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게 일을 해왔고 그때 저는 테크 쪽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마침 가까웠던 샌프란시스코에 놀러와 처음으로 실리콘밸리를 접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언젠가 이곳에 오겠다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동네에 정착한 지 6개월 만에 10살 차이. 제 남편은 9.9살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교제한 지 300일에 프로포즈 그리고 500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겨우 결혼 이후 커리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던 저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면 일을 계속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회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마트 파트너가 되어주며 남편은 세 곳의 스타트업으로 거쳐 지금은 헬스케어의 유니콘 스타트업의 AI의 기술 총괄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외조, 내조가 아닌 스마트 파트너의 역할로 함으로써 가족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 2020년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의 커리어 세션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뒤 저에게 태명 심쿵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 중 저의 대부분 걱정은 출산 휴가하는 동안 내가 잘리면 어쩌지? 출산 휴가 후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출산 휴가 후 내가 프로그램 학히는 기억을 할까? 내가 돌아올 자리는 있겠지? 그랬던 저는 출산 과정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삶의 위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진통 22시간 만에 결국 제왕절개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혈증까지 이어져 생사의 위기가 경험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출산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 9개월의 출산 휴가를 포함해서 총 13개월을 쉬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죽다 살아나니 걱정은 다 없어지더군요. 될 대로 되라지 하면 마음을 먹었습니다. 출산 휴가 동안 저의 매니저와 종종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요. 심쿵이가 6개월쯤에 되었을 때 갑자기 연락과 함께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면 패키지 디자인을 담당을 맡아줬으면 해. 패키지는 어찌 됐든 출시될 프로젝트를 앞두고 진행한다는 생각에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킹맘으로 그리고 패키지 디자이너로서 살은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아무 도움 없이 일을 해왔는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팬데믹이 시작이 몇 달이 되었을 때였고 또한 락다운 시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아침 담당, 오후 담당, 그리고 감사하게 심쿵이는 저녁 6시에 침대에 들어가서 그때 저희 부부는 공장처럼 아무 말 없이 남은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직업상 공부와 연구를 변행해야 하는데도 그 첫 1년은 연구보다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필요한 공부와 연구는 주말이 돼서야 아이가 자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어떻게 집안일을 나누어야 하고 육아를 같이 할지를 많이 다투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서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해라는 것으로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었지요. 결국 저희는 Fair Play Fair Play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눈으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대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6대4, 한국은 9대1 정도의 집안일장도 한다고 어느 통계를 보았습니다. 나눠보니 남편은 한 35% 한다고 보는데요. 언젠가 45% 되길 정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워킹맘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만 3살이 된 신쿵이에게 엄마는 무슨 일 해?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박스 사람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아빠는? 하고 물어보면 아빠는 일 안 해. 팬데믹 동안 작업상 저는 회사에 한두 번쯤 디자인 샘플을 리뷰하기 위해 회사를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남편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Fully remote 회사로 진화하면서 회사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아이에게는 아빠는 일을 안 한다는 생각하는 우픈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유아휴직 7개월 때쯤에 되었을 때 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기쁨과 슬픔은 함께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육아는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기적이겠지만 결국 저는 나, 미를 선택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Happy me, happy family.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이건 남편이다, 아내이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남편도 저의 자신을 찾아오며 일하는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수 년간 제가 여러 번 젠슨 황과 미팅을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남편은 그다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번 집에서 같은 오피스 방에 제가 직접 미팅을 하는 걸 보고서야 놀라워하며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승진하면서 너무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심쿵이는 엄마랑 하루 종일 놀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재미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커서 엄마, 아빠와 함께 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Family, work and me. 밸런스에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집안일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아이와 일부러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이도 즐거워하는 것으로 퀄리티 타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좋아하는 만들기와 레고로 집을 만들어주면 역할 놀이 그리고 색깔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놀아주고 아빠는 논문이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는 방법과 또한 함께 배울 수 있는 책을 위주로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팀 안에서 멘토링을 시작하여 멘토로 일을 하는데 많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외라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팁 중 하나는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회사 달력에 써놓아 시간을 확보하자입니다. 또한 모든 미팅에 참여하지 않고 꼭 프로젝트에 필요하고 핵심적인 미팅만 참여하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미팅은 꼭 미팅 노트를 확인을 합니다. 주 중에 미팅이 많이 없는 날들이 있다면 한날을 정해 노 미팅 데이로 연구를 하고 일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들을 획기적으로 나누며 더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야 풀 데이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저의 충분한 잠을 채워주고 자신의 운동, 콰이엇 타임을 확보하고 또한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혜택을 사용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 쉬는 시간을 꼭 만듭니다. 올해부터 3개월마다 이틀씩 MB Free Day라는 전세계 엔비디아 오피스가 쉬는 날로 정해주어서 밀린 집안일, 병원 또한 아이들과 주 중에 동물원, 박물관 등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모두들 휴식에서 돌아왔을 때 이메일에 파묻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번아웃이 아닌 진정한 휴식을 회사에서 선물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혜택 중 하나는 은 무제한 휴가를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일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다려줍니다. 이건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원들도 당신의 스마트 파스널입니다. 미, 내가 쉬고 행복해야 팀원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지갑보다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심쿵이의 엄마이기 전 아내이고 여자이고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것을 심쿵이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학교에서 학생은 놀고 배우고 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고 아빠는 회사는 안 나가지만 집 컴퓨터 앞에서 프로게이밍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쿵이의 자랑스러운 아빠일지라고요. 지금 저의 부부는 아직도 이렇게 스마트 워킹, 스마트 패런팅, 스마트 리빙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파스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가 나를 포기하면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딸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보다 어떻게 파트너십으로 도와주는 편이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도와주는 편이 스마트하게 패밀리, 워킹, 미니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년 넘게 젠슨 황과 여러 차를 만나면서 받은 피드백과 함께 친환경적인 패키지를 연구하여 첫 에이다 러블레이스 아키텍처 G-Force 40 시리즈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이라 오늘 패키지 디자인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여서 아쉽습니다. 일방적으로 쓰이는 골판지이지만 넉철역의 포장으로 시작하여 새롭고 특별한 언박싱 경험과 NVIDIA의 기술 상징 테슬레이션 트라이앵글을 이미지로 제품을 더 선보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 스쳐가는 경험이 아닌 기억 남은 경험과 오래 보관하고 싶은 패키지 디자인을 담아보기 노력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언박싱 비디오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 파트너가 아예 패밀리, 워킹, 미니 밸런스가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하였을 거고 일을 하면서 나를 찾고 아이에게서부터 나의 인내를 키우며 스마트 파트너로 성장 중입니다. 저의 커리어도 그리고 저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진인 듯 습니다. 올해 특히 심쿵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국 8월에는 소아내전증으로 판단을 받아 하루에 두 번의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내전증은 제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도 계속 아이를 품에 지켜볼 수 없기에 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일이 생길까봐 핸드폰과 스마트워치를 꼭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이에게, 특히 딸아이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워킹맘으로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불행과 사회적인 안 좋은 엄마가 아닌 나와 가족의 행복인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저와 같이 나를 찾아가는 워킹맘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